I'm Forsweighted 온 마음 다해 나의 모든 걸 죽게 두드리 그 문을 달리 빨리 하였네 안녕하세요. 클레이브라운 입니다. 저희 클레이브라운은 2011년 결성된 R&B 가스크팀으로 많은 앨범과 공연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랙가스크의 그룹입니다. 이번에 저희가 클레이로드라는 주제로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. 네 여러분 이번 공연에 오시게 된다면 저희의 파워풀하고 감성적인 촬영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오십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많이 운해 누르시길 바랍니다. 9월 1일 오후 5시에 홍대 100.2월에서 오사함께 만나요 오세요 옴 맘을 닿아요 갑니다 그루를 향해 그루를 향해 주님 맘을 향해 갑니다 너넘넘 너넁맨 너넁매 너넁맨 너넁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